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스터티 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날 다들 뭐 하시나요? 송편도 멋진 놀이도 하고 전을 또 구워 먹잖아요 맛있겠다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우리 미스터티는 스케줄이 아주 많죠 맞아요 미스터티 스케줄도 있고 각자 개인 스케줄까지도 있어서 근데 또 저희가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추석 때도 저희는 열심히 또 연습을 해서 우리 팬분들에게 또 보답진 모습을 보여 드리려 준비를 할 겁니다 즐거움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맞아요 한 달이 채 안 남아서 하지만 우리 팬분들은 아주 마음 편안하게 가족들과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풍선한 한가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가위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못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지금까지 미스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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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티